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제가 조금 들어와서 카메라 만들어서 좋았어 좋았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만 더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한 번 더 라라랜드? 성찬이, 성찬이의 첫 보이스비에 비해서 나도 떨린다 솔직히 나도 인사 먼저 할까요? 여러분 성찬이가 하나 둘 셋 해줘 하나 둘 셋 잠깐만 우리는 뭐라 알겠어요? 저희는 미스피트입니다 아니 하나 둘 셋 하고 저희는 트랙피디어예요 하나 둘 셋 I'm a Misfit! 네 I'm a Misfit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성찬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막거리가 있고요 막거리? 막거리 양양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네 사실 미스피트 오늘 공개, 오늘 공개됐죠? 맞아요 일단 박수! 박! 네 원래 이제 미스피트 몇 명이 총 불렀었죠? 원래 그 영상에는? 우리 네 명 일곱 명? 세 명 더 있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제목에도 하트를 네 개를 했는데 사실 오늘 저희 네 명은 모여 있어서 맞대 마침 어쩌다 보니 왜 모여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모여 있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더 우리 많은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팬분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네 명에서라도 모여봤습니다 일단 우선 성찬 성찬 네 안녕하세요 어때? 그때 2020 그 브이앱 이후 첫 그죠 그 때 WISH 2020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보이스 온리 하는 건데 보이스 온리? 여러분 네 미스피트 어땠어요? 좀 부를까요? 노래? 미스피트 어땠어요 저는 이거 제일 좋은 거 같아 이 파트 진짜? 훅 그 훅 후렴 꿈 후렴 꿈 네 신나고 좋은 거 같아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이렇게 카메라는 켜진 못했지만 근데 왜 뭐 켰어요? 난 켜고 싶었는데 제노가 켜지 말래요 저기 그 저희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또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카메라는 있는데 카메라는 안 켰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있는데 카메라를 안 켰으니까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뭔 소리야? 방금 랩한 거예요? 미안 저 약간 끝까지 가려다가 일단 양양 What do you think about the video? The video? Like at first I thought the video Like we filmed it in one day, right? Yeah But like we filmed so many things Yeah And like I didn't know it was going to come out like this, you know? Yeah I don't think many of us did It went over my expectations Yeah, it went over all of our expectations 이게 사실 뭐냐면 저희가 또 처음 처음 같이 작업을 한 감독님과 감독님 그 팀과 이런 이 미스핏을 통해 처음으로 했는데 정말 일단 진짜 Wait, is everything okay? Yeah What? 응 아 오케이 아 지금 그니까 그 처음 같이 일한 그 감독님과 저희가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저희가 예상을 못 했거든요 원래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큰 기대와 그렇게 큰 뭔가 뭔가 그런 설레임 없이 그냥 영상이 올라오는 걸 기다렸는데 오늘 딱 저희가 볼 때도 다 같이 봤거든요 처음에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 오늘 대기 I'm a mess bag 다 같이 양양형 아이패드로 네, 그랬었는데 우리 다 보면서 진짜 거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어요 맞아요, 진짜 약간 레알로 우리 약간 어? 괜찮은데? 그러면서 계속 어? 괜찮은데? 잘 나왔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거의 영상이 끝났는데 아무튼 여기 양양형 생일 축하요라고 맞아, 내일이잖아 내일 맞아요 아 지금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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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지금 몇 시? 네, 여러분 지금 아직이에요 2시간, 1시간 50분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땡큐 아무튼 네, 또 제노 제노 또 많은 팬분들이 또 우리 제노를 엄청 좋아하시던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여러분들 다 봤습니다, 여러분 제노 형 제노는 딱 한 소절 한 소절만 불러주시고 마지막, 마지막 누구는 내가 그거 누구는 내가 미쳤대 넙 진짜 이거 킬링파트 이 파트 좋아 네, 저도 이게 첫 딱 이 파트 받고 나서 와, 이 파트 뭔가 킬링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파트였긴 했는데 아니, 근데 누가 너가 미쳤대? 형이요 아, 나지? 난 또 애처인 줄 알고 아니, 근데 아무튼 영상이 진짜 잘 나왔어 맞아요, 영상이 진짜 되게 화려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, 그리고 편집도 되게 우리가 찍은 것보다 더 멋있게 나올 수 있게 편집도 잘해주셨고 하루 만에 찍은 건데 그러면 일단 영상 뭐 그날 찍으면서 비하인드 같은 거 좀 얘기해볼까? 비하인드? 저희 그거 있잖아요, 다 같이 이렇게 목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그게 즉석으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그리고 그거, 그 케이지 안에 있는 거 맞아, 맞아 그거 되게 신경쓰 약간 사이퍼 느낌으로 맞아, 맞아 그것도 사실 좀 걱정했는데 맞아 왜냐면 우리 거기 안에 진짜 그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진짜로 우리를 가뒀어요, 감독님이 갇혀서 맞아요 그래서 저희 촬영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우리 멤버도 딱 읽으면 꽉 차있어서 약간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거기 그 파트 그 잔이영 파트죠 잔이영 파트 때 근데 사실 그게 비하인드가 있는데 그때 사실 막 장난친 씬이었잖아요 딱 그 내가 막 케이지에 등대고 등대고 웃기게 하고 있었는데 나를 디스하듯이 약간 잔이영이 나한테 근데 그 파트가 나왔더라고요 맞아, 우리도 나오면서 우리 아까 처음 봤을 때 이거 나왔네 막 재밌다고 맞아, 맞아 맞아, 진짜 재밌었어 그리고 또 비하인드가 얘기를 하자면 그 저희가 첫 장면에 나오는 차가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이제 다 감독님이 다 들어갈 때 뛰어 들어가세요 했더니 태용이 형은 거의 창문으로 다 잊긴 했고 맞아요, 저... 우리는 막 뒤에서 막 다 뛰어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미스피 정확한 뜻이 뭐죠 형? 약간 좀 소셜하지 못하고 잘 많은 사람들이랑 어우러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색다른? 약간 아싸? 우리 아싸는... 아싸? 아싸는 아닌데 그냥 우리가 뭔가 특이하고 특별하고 뭔가 좀 그런 의미로도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일곱 명 모을 때도 뭔가 핏 뭔가 뭐가 뭔가... 미스피 우리 일곱 명도 뭔가 특이하게 좀 뭔가 만들어진 조합이기도 하니까 맞아요, 진짜 2020 없었으면 절대 볼 수 없었던 조합 아니 오늘 그리고 지성이도 막 연락 왔었어 와 미스피 진짜 좋다고 아 진짜? 진짜로 진짜로 아 단치방이 너도 봤어? 아 관심 없네 제노 단치방 좀 확인하실게요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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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노가 단치방을 좀 확인 안 해요 여러분 멤버들이 좀 서운해해요 저는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 양양 형이 양양 형이랑 핸들이 형이 발음이 되게 좋아가지고 맞아 난 그리고 양양 그 모자 이렇게 쓰고 뭔가 케이지에 아 맞아 멋있었어 멋있게 하나 봤어 멋있었어 그거 무슨... 한 번 불러주면 안 돼? 뭐 어디 부르지? 아 이거야 저 그리고 그 파트가 진짜 입에 잘 감겨 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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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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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사실 그 핸들이 파트가 녹음을 되게 잘했어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사실 나도 처음에 듣고 와 진짜 괜찮다 했는데 더 멋있던 거는 사실 그 데모에 그거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레코딩 세션 때 우리가 직접 잊지는 못했지만 핸들이가 그걸 또 잘 해낸 거 같아 근데 사실 제 생각에 그 킬링포인트는 마크 형 거에요 공하겠습니다 근데 치킨마요네 치킨마요 아까 처음에 원래 Hey! енер 이건데 It's been a minute 아이 이민은 이기는 기분 느끼며 치킨마요도 베이커 이렇게 멤버들이... 치킨마요처럼... 이것도 잔이 형이 시작했던 거 같아요 야, 치킨마요... 막 그랬던 거 같아, 아무튼 우리도 뭔가 처음으로 영상을 그날 찍었는데 되게 은근 또 약간 활기차게 에너지... 또 막 태용이 형도 막 표정도 막 재밌는 표정도 막 써서 그랬잖아 그러면서 뭔가 잘 나온 거 같아 그 영상의 비하인드도 나오면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과연 나올 수 있는...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찍혔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하인드가 있을 겁니다,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 디자... 뭔가 비주얼도 다 너무 셌어 막 그냥 잔이 형도 일단 벗었고 그리고 뭔가 약간 너도 뭔가 드랙에다가 모자도 쓰고 형은 그 오렌지... 오렌지, 맞아요 좀 확 깎고 확 깎고 확 깎고 머리를 깠다고 확 깎고 머리를 왜? 왜 이래? 아무튼 그 양양도 청청에다가 뭔가 악세서까지 하니까 뭔가 그런 바이브 있었고 또 그래서 송찬이는 어떻게 보면 그 촬영이 거의... 어쨌든 뮤비랑 비슷한... 확실히 뮤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뮤비였죠? 거의 뮤비인데... 여러분 거의 노래... 노래 분량이 거의 다 나갔어요 그러니깐요, 그 어땠어? 저는 처음 찍었는데 그냥 형들이 너무 재밌어서 그냥 재밌게 찍은 거 같아요, 즐겁게 너의 진짜 멋있게 나왔어, 진짜 근데 송찬이도 개인 립 딸 때 감독님도 좋아져 그랬었어 근데 막 처음 하는 거 아닌 거 같았어, 저는 봤을 때 형들, 마크 형이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약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아, 그랬어? 치킨 마이오 치킨 마이오 같이 했어? 치킨 마이오 아니, 사실 오늘 이 보이스톡 하기 전에 보이스 온리 이름이 보이스 온리야? 여기 써져있어 진짜 보이스, 이 이름이 그냥 보이스 온리야? 그러니까 이 모드가 보이스 온리 그러면 다시 할게 그 테이크 원 테이크 투 테이크 투 액션! 그러니까 성찬이가 또 시작하기 전에 이 보이스 온리 형이 처음 한다고 약간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순간 나도 갑자기 떨린다 형 나도 보이스 온리 해본 적 있어요? 나 진짜 딱 한 번 한 적 있는 거 같아 근데 우린 숙소에서 자주 하거든 지성이도 많이 하잖아 지성이도 많이 하잖아 양양 많이 해? 아니요, 처음에요 너 처음이야 너 처음이야 양양한테 처음이구나 좋아 좋아 댓글 좀 읽어볼까? 드롭 더 앨범 근데 이 트랙비디오 원곡 아니요 더 나 맞아요, 더 있어요 여러분 더 있어요 맞아요, 사실 3절도 있고 마지막 아우트로까지 있습니다 들려드릴까요? 스포 좀 할까요? 제노야 괜찮은데? 좋았다, 좋았다 절대 안 돼요 성찬이가 첫 보이스 온리니까 첫 음악 스포도 하자 근데 음악 스포도 하자 음원 그냥 틀어줘 뒤에 틀어줘 뒤에 태용이 형 파트가 더 있나요? 있었대요? 그거 그거 나왔어요 그거 나왔어요 아니 그거야, 그 어, 이거 말 사실 나도 스포 무서워서 못 해 아니, 마크 형은 계획된 스포가 아니라 항상 말하다 보니 스포예요 그런 거 아니었다고 아, 그 얘기가 It's over 아니, It's over는 진짜 내 실수이지만 그 우리 칠드림 오랜만에 BF 했을 때 나 그것도 사실 무대로 얘기였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날 녹음했잖아 그래? 그날 녹음이어서 내가 괜히 그날 생각해서 그러면 스포 할까요? 조금씩? 그러면 10초? 그러면 오늘 왜 뭐였는지에 대해 스포을 좀 해볼까요? 좋은데요? 우리 오늘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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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냥 밥 먹으러, 밥 먹으러 아, 밥 먹으러 일단 여러분도 저번에 저번에 일단 저희 네 명이 그거잖아요 시크릿 유닛 맞아요, 맞아요 시크릿 유닛 시크릿 유닛 시크릿 레트로 힙합 유닛 그렇지, 그렇지 아니야, 난 발라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발라드시 발라드 이미 얘기했잖아 그거 했었어 형, 우리 V LIVE에서 얘기했잖아 V LIVE에서 얘기했잖아 단체로 미안해 나 순간 나 순간 좀 미안해, 미안해, 오케이 일단 그러면 그래서 네, 다들 아시겠지만 뭐야, 이 막 나왔네, 맞다 그리고 아니, 그러면 그렇게 지금 우리 유닛도 시크릿은 아니네 어, 맞아요 이름은 모르지 노래 제목도 모르고 노래 제목도 모르고 흰가 시크릿 아, 그래, 그래, 그래 사실 나 이게 좀 어려워 나 스포 좀 어려워 스포 은근히 뭐야, 뭐야, 뭐야 왜요? 왜요?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아, 핸들이랑은 없어요 아, 맞아, 오늘 어떻게 딱 우연히 우리 네 명이 진짜 우연히 모였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떡하냐, 이거 제노가 스포 한 번 진짜 시원하게 하나 해줘 딱히, 딱히 스포 할게 딱히 없어 오케이, 나 한 번 할게, 그러면 이거 네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아무튼 저희가 일단 저희 네 명 그냥 놀러 왔는데 저희가 놀러 온 거에 갑자기 또 또 놀러 가야 된다고 하네요, 지금 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놀러 가기 바쁘니까 여기서 아쉽게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몇 분 했죠 저희? 16분 16분 사실 우리가 더 오래 얘기하고 싶긴 한데 우리가 뭘 하러 놀러 가는 건지 좀 뭐 나 뭐래냐 제노야 그래서 뭐라고? 응? 가야 된대요 그냥 가야 돼 그렇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찬이가 엔딩 멘트? 어 굿바이 해줘 네 그러면 미스피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내면 이제 또 하는 것도, 가야 되는 것도 어디 가야 돼? 어디 가야 돼? 이제 해야 하는 거 이제 해야 하는 거 나중에 이제 계속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케이 좋아 양양이도 이제 거의 한 시간만 있으면 생일인 양양이도 예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중국 팬분들도 계실 테니까 여러분이 처음 듣고 제가 VAP에 사용해서 voice only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생일이 그리고 希望 우리 너무 빨리 그래서 여러분 안녕 영어로 어 오늘 미스피트에 출신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voice-only 저희는 저희는 열정이 지금 미스피트에 출신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 많은 뮤직비디오를 보낼게요 항상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노도 그러면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바이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바이바이 바이 은 바이바이 바이ashed 바이바이 버же 바이바이 바이바이 temporal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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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знач 감사합니다.